가능한 그 장소를 잘해서 음. 콜라 더 있어요. 흥마뚤. 화미랑 봐서 재밌었어. 레이라. 너무 예뻐. 너무 좋은데, 네. 해피 버티 레이라. 청양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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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이 소금 양파 양념을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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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뿌려서 그리고 국물과 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소금을 뿌리고 Lizardos 이제 기름에 넣어 마늘 바삭바삭 돼지 다음은 깍두기 젤리 파슬리 불닭 그릇 다진 썰어서 더 맛있어 염지 이걸로 오이콩이 하면 끝을 하나씩 먹는다. 반짝반짝 삼겹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여기 뭐야? 귀엽다 조그만거? 149이야? 이거 하나 하나 사자 좋아요? 괜찮은거 같은데요? 옳게닉해요 한입 티니타이니 너무 귀여워 근데 완전 딱 한입이네 귀여워 귀여워 그쵸? 네 토마토 오 이거 옐로우 많아보여 옐로우? 옐로우 진짜 많다 소니가 넣어주세요 우베스프레드라는게 있어 응 맛있을까? 뭐 이런거지? 아 그러네 뭐 이런거지? 우베피레하고 슈가슈가슈가 맛있을까 이거? 잘 안발라먹을거 같지? 프레라팜 이거 하나랑 나 나 이거 하나 할래 오랜만에 별반죽이 별반죽이 이거 하나 사보자 이거 이거 시즈니 뭔모 섞였냐면 드라이오 디하이트렛댄거지 다가씨소 괜찮죠? 괜찮으세요 어 플립깎이 하나 해주세요 이거 사야돼 이거 한 두개 해주세요 네? 네? 응 예에이 나 이거 나 이거 너무 사랑해 우리 사랑해 여기 여기 브이 한번 트라이볼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맛있었죠 허니야 추찬 뭐가 좋을까? 어떤거 따라해볼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거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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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덕본 하나 사야죠? 이번 살까? 아니면 브리오시 살까? 이게 더 맛있겠지 않아요? 어 이거 하자 엑스플라베이션 이거 얹을거지요? 이건 6월 19에요 이거 사자 살래요? 집에 좀 있어 네 우베 맛은 있을거같애 헌할거같아 근데 좀 올라올수도 있을거같애 뭘로 만든거지? 안보입니다 좀 올라올수도 있을거같애 네 뭐야? 미니콘이래 근데 코코넛 밀크를 만들어준거 어 액셜사인스? 이게 다야? 어 디저트를 조금 먹는거지 이게 다에요? 네 이거 한 3개 먹어야될거같애 3개나? 이게 뭐지? white wine with grape musk white wine with grape musk white wine 섞인 vinegar 향은 너무 좋겠다 에이 이쁜거 사요 어떤게 이쁜거에요? 다 똑같은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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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어디가요? 이거 이거 뭐에요? 꽁지가? 이거 하나 사보자 허니야 DLP꽁이라서 허니가 좋아할진 모르겠는데 빨라꼬야 아 네 에이 싫어? 싫지? 크로플 해먹어볼까? 어 이제와서 해먹어 유행 다 지나고 하니나마서 재밌었어 저도요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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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요 아침에도 굴욕이 없어 레일라는 아침에도 굴욕이 없어 아이고 이뻐나 어디 데리고 나가야될거 같아 어디 데리고 나가야될거 같아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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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근데 발을 두는거야? 으흐흐 만져봐요 만져주세요 레일라 만져주세요 그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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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여기도 좀 작아야 돼 허니가 좋아할 것 같아 되게 쫀득하면서 이렇게 두껍게 할 거 아니에요? 얇게 이렇게? 네 너무 쫀득쫀득 바게트 같다? 바게트랑 살짝 바게트랑 약간 싸울도 사이 같아 너무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너무 좋아 그리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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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맛있겠지? 응 먹어봐요 너 커피 너무 좋아 페스터 더 필요하면 여기 있어요? 네 메뉴 하세요? 앉아요 슛 엄청 배고팠네요 너무 맛있어 펠트야 너무 좋아 맛있어 그치? 응 잘 졌어 응 헤헤 하하 이쁘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리일아 잘 내려오네 리일아 잘 내려오네 어디 갔어요? 리일아 잘 내려온다 리일아 잘 내려온다 드 appreciation 주저씨가 Neredody 요 리일아 잘한다 물소리 좋다 여기 핫asta 네 일 Ты 오우 머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일라 혀가 이렇게 길었구나. 레일라! 레일라랑 센트럴마켓 왔어요. 귀여워. 이게 뭐게? 나랑 두개. 데리랑 오니까 안 와달라고. 하니랑 와서 그런거 같아. 그래요? 플레인. 플레인만... 마삭진 않을걸? 그치? 마삭진 않을거 같아. 플레인이니까. 코끼리. 코끼리. 살래. 이건 뭐야? 고양이. 얘는 누구야? 소. 나 코끼리 코끼리. 너무 귀여워. 안녕. 너무 귀엽지 않아? 응. 너무 귀여워. 예이. 얘랑. 너무 귀여워. 네. 너무 귀여워. 이거는 리뉴가 안됐네? 네. 레일라 행복해요? 흐흐흐. 자. 로드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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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스탑을. 로드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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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 그냥 갈려지는데? 오 빨갛다? 오! 오 소리. 응. 오- 맛있겠다. 헤일라 데리랑 이거 줬어요. 응, 먹을래? 먹을래? 응, 향이! 좋아할까? 어, 잘 먹어! 잘 먹어? 응. 릴라 맛있죠? 다섯! 다섯! 응, 릴라! 아빠가 또 줬어요? 냥! 헉, 어떻게 해? 맛있었죠? 다섯! 허니, 허니 쳐다봐! 왜? 나? 응. 나 안 꺼는데? 쳐다봤었어. 됐어? 쳐다보셨는데? 왜요? 왜 쳐다봐요? 이거 내일 할 거예요. 이거 내일 할까? 이거 차갑기에서 줄게요. 다섯! 옆에 서있다가 다 먹을 거 같아. 흐흐흐흐 음! 음!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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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가 좋아하는 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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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다 나갔구나. 또 오라 해야 돼. 뭔지 알아, 레일라? 뭔지 알아, 레일라? 냥! 자, 이제 줄라이에 만나요. 끝! 끝! 다섯! 이렇게 이뻐요. 레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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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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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sit! 하나! 셋! 셋! 엉덩이 들었어. 네이 씨. 움찔움찔해. 아, 귀여워. 해피발데이 레일라! 해피발데이 레일라! 해피발데이 레일라! 해피발 헤몴 EL BERT 레일라! 레일라! 레일아 해피발데이 해피발데이 이거 허니크리스프였나? 이거 허니크리스프였나? 쌀떡 으니크리스프 썰기 쌀가루 키압친 에다 마우쉬까요 앗 뜨거 너무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잘했다 소시지 너무 이쁘게 잘했어요 모트미 너무 잘 된 것 같아 모트미? 아니 온갖 치즈가 가득 들어가지고 정말 맛있을 것 같죠? 빵도 잘했다 이거 오랜만이네? 맛있다 맛있다 어떻게 알았어? 응? 누나야? 네 오케이 이렇게 힝 오우 우리만 아는 힝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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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춧가루 소스를 잘 풀려도 돼요 고춧가루 아이고 귀여워 Morris 잘 먹었네 자 원래 날씨 너무 좋구나 오 이뻐 오 이쁘다 이거 나무 이름이 뭐지? 꽃이 너무 예뻐 음 너무 예뻐 이것도 예뻐 뭐가 이렇게 맛있어? 싱니치인가? 타블레 어때? 타블레 맛있어요 그렇게 시지도 않고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타블레 여기 좋아 음 맛있겠어 수수 고마워요 에일라쓰 자기건지 아나봐 신기해 응 이거 새로운 목줄 응 목줄이랑 리쉬 아잇 니꺼야? 알았세 주세요 귀엽지 않아요? 응 이거랑 레일라가 까맣으니까 밤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색은 줄 아는 거 같아 응 잘 깐지 어떻게 알지 근데? 신기하다 조금만 더 해줘서 더 하자 레일라 거야? 레일라 됐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치 마 맛있어 네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네 색깔이 변한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네 뭐다가 넣어야 되지? 이거 닿는 데 없지? 이거 닿는 데 없지? 이거 닿아야 되나? 응 잠깐만요 됐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나봐 응 마음에 드는 걸까? 아니면 나가는 줄 알고 신나는 걸까? 흐흐흐 오 색이 변한다 어 어떨 때 다시 오자 오줌이 예쁘다 오줌이 예쁘다 저기 앉아서 보고 아 이거 건너편? 응 뭔가 길이 느낌 있어 오우타운 같아 아이린 여기 스트릿 사이에 이렇게 트레이 로 다 돼있는 것도 너무 이쁘다 가자 가자 이제 껍딱지야 껍딱지 이렇게 신났어? 좋아? 너무 귀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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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